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망 그리고 인터넷과 뉴미디어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정보통신망 부분은 어려운 용어라든지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량도 굉장히 많고 외워야 되는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정보통신망 중에서 정보교환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교환망 중에서 정보교환망이라고 하면 상호연결된 스테이션들의 모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송신측에서 수신측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먼저 회선교환방식을 먼저 알아보실 텐데요. 회선교환방식이라고 하면 컴퓨터와 터미널 간의 통신회선을 고정적으로 할당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신을 원하는 두 스테이션 사이에 통신할 수 있는 전용 통신 경로가 미리 제공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전용 통신 경로가 각 노드를 지속적으로 연결한 링크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량이 많을 때 그리고 파일 전송 등의 긴 메시지 전송할 때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음성전화 시스템이나 센서 원격 측정 입력 등의 이런 연속적인 어떤 데이터 흐름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선교환방식의 장점은 통신회선을 고정적으로 할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말에서부터 컴퓨터까지 회선이 항상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통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 그리고 거리가 비용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통신량에는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실시간 대화용으로 응용이 가능하며 대규모 트래픽 처리에 유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단시간 전송인 경우에는 고가다라고 했는데요. 통신회선을 확보한 다음에 전송을 하기 때문에 짧은 전송일 경우에는 회선 확보에 걸리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접속의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코드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연결되어 확보된 그런 통신회선이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패킷 교환 방식인데요. 패킷 교환 방식은 패킷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구분지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송신측 패킷 교환기에 기억시켰다가 수신측 주소에 따라서 경로를 선택한다. 그래서 송신을 할 때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주소를 통해서 경로를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지어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장점은 회선 이용 효율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전송량 제어라든지 전송 속도의 변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 발생 시에 다른 경로로 변경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하면 1대1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전송 경로는 항상 한 방향,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패킷 교환 방식의 경우에는 경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대량의 데이터 전송 시에 전송 지연이 있다. 그리고 패킷 단위로 헤더를 추가한다. 그래서 패킷별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헤더라고 하면 데이터를 읽기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쪼개서 각각 헤드를 모두 붙이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를 소프트웨어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성능에 따라서 전송 시간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킷 교환 방식은요. 가산 회선 방식 그리고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가산 회선 방식은 노드 사이에 일단 접속을 설정하고 그 접속 경로를 따라서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데이터그램 방식은 접속 경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개의 패킷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방식 그래서 짧은 메시지를 일시적으로 전송을 할 때에 데이터그램 방식이 유리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패킷 교환망의 주요 기능으로는요. 논리 채널, 경로 선택, 제어, 트래픽 제어, 그리고 오류 제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어, 트래픽, 트래픽 제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교재에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메시지 세 번째로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자, 정보통신 방식 중에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요. 교환기가 송신 측의 메시지를 받아서 수신 측에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하는 메시지 길이에 제약이 없이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회선 교환 방식의 제약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메시지 데이터의 논리적 단위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환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종류는 전보라든지 전자우편, 컴퓨터 파일 등의 전송이 이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 교환 방식의 장점은 메시지를 축적시켰다가 일괄 전송하고 그리고 하나의 채널을 여러 메시지와 공유합니다. 그래서 통신 회선에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반면에 단점으로는 메시지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회선을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느리고 그리고 대화형으로 응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에 관련한 문제나 그러한 응답형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 지점을 동시에 선택해서 전송하는 그러한 방송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 전송, 코드 변화, 방송이나 다목적지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메시지 교환 방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교환 방식의 종류를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실 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렌. 근거리 통신망인데요. 제한된 일정 지역 내에 설치는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10km 이내 거리에서 100Mbps 이내의 속도, 고속 데이터 전송이 수행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짧은 거리 안에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렌이다라고 계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내 또는 동일 건물 내에서 정보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 건물 내에 설치되고 패킷 지연이 최소화된다. 그리고 경로 설정이 불필요하겠죠. 그리고 확장과 재배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성 단위가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렌을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렌에 대한 분류, 그 중에서도 토플로지에 의한 분류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분류는 통신망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어떠한 분류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층형 렌은요. 제어와 오류 해결을 중앙의 한 지점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태를 보자면 하나의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은 노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어가 간단하고 그리고 관리, 확장이 용이하다. 확장할 때에도 간단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앙 지점에서 병목 현상 발생이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단에 있는 모드를 통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계층형 구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버스형은 버스 구조의 렌으로 이더넷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버스형은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중앙 통신 회선이 있고 그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이 연결되어진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선을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다. 만약에 하나의 단말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고 새로운 노드 삽입이 용이하다. 어디든지 원하는 노드를 삽입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통신 채널이 하나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중앙 선로를 통하기 때문에 고장 시에 네트워크 전체가 동작을 하지 않다라고 했죠. 즉, 만약에 여기에서 고장이 일어난다면 전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형, 별 모양인데요. 계층형과 비슷하지만 분산 처리 능력에 제한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층형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성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노드를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을 시켜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 추가 및 증설 그리고 고장 발견이 용이하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고장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영향이 없고 발견도 쉽고 그리고 복구라든지 확장도 굉장히 편하겠죠. 하지만 잠재적 병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이 일단 가운데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병목 천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중앙지역 고장이 취약하다. 여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나머지 통신 회선들의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원형은요. 원형은 데이터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그리고 정해진 순간에 한 개의 스테이션만 수신하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진 그런 형태가 원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는 단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순간에 하나의 스테이션만 수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용이 적게 들겠죠. 하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병목 현상이 적지만 통신망의 재구성이나 변경이 어렵다. 만약 여기에 노드를 추가하려면 여기에 있는 회선을 끊고 다른 회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구성이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하나가 고장이 나면 전체적으로 마비가 된다라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망형 같은 경우에 가장 복잡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단말과 단말기들이 통신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단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이 단말들이 우선은 각각 통신회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 회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병목, 고장에 대한 어떠한 면역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회선이 고장나는 것이나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다른 곳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구성이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랜의 분류,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매체 접근 방법에 의해서도 랜을 분류를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시스템의 CD인데요. 자 이더넷에서 채택한 제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에만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비가 송신 중일 때에는 송신을 중단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버스형이나 또는 성형, 토플로직, 랜에 이용이 되는 그러한 매체 접근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토큰 패싱 버스가 있는데요. 토큰 패싱 버스는 통신 회선에 대한 제어 신호가 논리적으로 형성된 링상의 각 노드 간을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자면 버스형, 그리고 트리형 토플로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토큰이 있어서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송,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토큰 패싱 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변 길이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이 가능하고 하드웨어 장비가 복잡하고 시간이 길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토큰 패싱 링은 트위스티드 페어 동축 케이블, 그리고 광섬유가 전송 맥체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SMAC 같은 경우에는 무선 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MAC, 즉 매체 접근 제어 알고리즘에 해당하는데요. 네트워크의 케이블에 데이터에 전송이 없는 경우라도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 확인을 위한 신호를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인 신호가 충돌 없이 전송이 된 것을 확인을 하면 그때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CSMACD 앞에서 보신 CSMACD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데이터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송신 데이터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낸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더라도 데이터에 전송이 없더라도 확인 메시지를 한 번 더 던져준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랜을 전송 방식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시면 베이스밴드와 브로드밴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베이스밴드는 디지털 신호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쉽게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통신 경로를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외의 영상 그리고 음성 등에 대한 전송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파수를 여러 대역으로 나누어서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브로드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랜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쭉 학습을 해보셨는데 랜의 분류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토폴로지에 의한 분류 5가지 종류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SDN과 BISD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ISDN이라고 하면은 음성을 비롯해서 화상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종합정보통신망이다. 그래서 ISDN이면 하면은 종합정보통신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신호의 신호대역복에 따라서 협대역 ISDN 그리고 광대역 ISDN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해선교환망이나 또는 패킷 교환망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ISDN의 서비스는요. 먼저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ISDN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러 서비스 그리고 텔레서비스 부가서비스가 모두 다 포함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베어러 서비스는 기본적인 전송 위주의 통신 서비스다. 그래서 OSI 참조 모델 7계층 중에서 보시면은 하위계층 1에서 3계층까지의 그러한 기능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과성 정보 전송 그리고 교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텔레서비스는 베어러 서비스 즉 전송 위주의 통신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응용 위주의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텔레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텔레서비스는 통신망 그리고 터미널 등에서 이용되는 고도의 기능을 부과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과 서비스는 베어러 서비스 그리고 텔레서비스 이외에 기타 사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신 신호 표시나 착신 표시, 다중 접속 설정 등이 부과 서비스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ISTN을 구성하는 장비들은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NT, TA, TE, LE 등이 있는데 각각의 하는 역할들은 오늘 표에서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STN의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종류 나와 있는데 역시 여러분 교재 보시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ISDN으로 가겠습니다. BISDN 즉, Broadband ISDN으로 광대역 ISD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BISDN의 개념은요. 광대역 전송 그리고 교환 방식을 통해서 영상 회의나 화면 전송 이런 것들처럼 연속성의 실시간 또는 분집 데이터 신호를 광대역에 걸쳐서 실현하기 위한 ISDN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좀 더 광대역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고요. 자 이것의 목적은 광대역 서비스들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 광대역 서비스와 분배성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TM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TM은 BISDN의 핵심적인 기술으로 셀 교환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셀로 분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동일한 크기 셀로 분할을 해서 ATM 셀을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TM은 가상 경로, VP라고 하는 가상 경로와 가상 채널, VC라고 하는 가상 채널을 설정하는 연결성 통신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ATM의 셀은 총 53바이트로 구성이 되는데 48바이트의 정보와 5바이트의 헤더가 합쳐져서 하나의 셀 단위는 53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보통신망 중에서 ISDN 그리고 BISDN까지 다 보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정보통신망은 시험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잘 읽어보시고 외울 부분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뉴미디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데요.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고유의 IP 주소를 갖고 그 주소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통신이 가능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WWW는 다들 아시다시피 월드 와이드 웹에서 여러분들 주로 웹페이지를 보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리고 P2P나 FTP같은 파일 전송에 관련된 그러한 서비스 그리고 유즈넷이나 텔렉같은 또는 인터넷 채팅 등의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그룹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 체계는요. IP 어드레스 즉 숫자형 주소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IP 어드레스는 TCP IP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를 IP 주소 또는 인터넷 주소라고 부르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각각의 컴퓨터가 모두 다 고요한 어떠한 주소에 해당하는 번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썸넷팅은 한정된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서 배정받은 하나의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메인 어드레스는 문자형 주소입니다. 즉 일반적인 주소 체계가 IP 어드레스 즉 숫자형 주소 체계다 라고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자형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도메인 어드레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도메인이라고 하면 www로 시작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러한 인터넷 주소들 그러한 것들을 도메인 어드레스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매칭시켜주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보로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DNS 즉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NS 서버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네임과 즉 도메인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매칭한 테이블을 갖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주소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TCP IP는 무엇인가 TCP IP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의미하는데요. TCP는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IP는 데이터를 패킷 형태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를 나누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TCP IP 프로토콜은 텔렛 그리고 SMTP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FTP 파일 전송 이고요. 그리고 TCP 즉 접속형 프로토콜 그리고 UDP 비접속형 전송 프로토콜 그리고 IP 즉 경로를 설정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 TCP IP 프로토콜의 종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라고 하면 새로운 미디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미디어에 고도로 발달된 전자통신기술이 결합된 어떤 매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미디어는 정보 전송의 대용량화 그리고 고속화가 가능하고요. 네트워크에 따른 지역별 광역화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을 벗어난 비동기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결합 다른 기술들이 결합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하면 케이블TV 즉 고감도 안테나로 수신한 방송 텔레비전 신호를 동축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각 가정의 수신기에 분배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도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디오 텍스트 즉 화상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TV 수신기와 그리고 전화망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뉴미디어가 대표적인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멀티 즉 여러가지와 미디어가 합쳐진 말로 여러가지 다양한 매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디지털화 그리고 쌍방향성 그리고 비선형성 그리고 정보의 통합성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멀티미디어의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자 JPEG와 NPEG 즉 JPEG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관련한 압축기술의 표준으로 정지화상 부분에 대한 압축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NPEG는 동영상에 관련한 압축기술의 표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개요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인터넷과 뉴미디어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정보통신 부분이 시험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고요. 인터넷과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내용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대한 모든 학습을 여러분 다 마치셨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보셨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 보시면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을 외우시고 그리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한 번 더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꼭 여러분 한 번에 필기를 합격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산업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